And baby I'm gonna keep it real If they gave me everything I would give it all away for you Give it all, give it all away, all away With you I know I'll be okay Cause there ain't nothing I wouldn't do 오늘은 미유템 메이크업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안꼬 누나라고 하는 미유의 메이크업템으로 다 진행을 해볼 건데 미유의 아이템들로 메이크업을 하고 최근에 프로필 사진을 찍었어요 잘 만든 톤업크림인데 왜 아무도 모르는지 모르겠어 우리 미유가 추천해줘서 들고 다니다가 그걸 제가 잃어버렸어요 술집에서 요거 하나만 딱 나한테 추천하는 이유는 진짜 이게 찐템이기래 추천하는 거래 이 팔레트 만능이야 우리 미유가 저 미친 팔레트 소개해줬어 나한테 안녕 미유들 재미 보입니다 우리 감자 좀 봐주세요 털밀고 지금 딱 귀여운 시즌이거든요 예뻐 오늘은 미유템 메이크업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저번 구독자템 메이크업 영상에서 제가 살짝 마지막에 스포를 했는데 오늘의 미유템은 제 2년 된 구독자 미유 한 명의 아이템들로만 진행을 할 거고 사실 저번 웜톤템을 제보 받기 시작할 때 요렇게 정성스럽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저한테 추천템을 짜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이 미우를 찜콩 해놓고 기다려 당신 MVP 그냥 바로 선정 될 거야 앙꼬 누나라고 하는 미유의 메이크업템으로 다 진행을 해볼 건데 제가 사실 오늘 이 미유의 아이템들로 메이크업을 하고 최근에 프로필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정말 반응이 좋거든요 요즘 유명한 그 핫한 프로필 촬영 맛집 세이브 헤나에 가서 정말 2년 만에 프로필 사진 갱신을 했는데 헤어 메이크업을 제가 셀프로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작가님이 어디샵에서 갖고 오셨냐면서 저의 자존감을 저기 하늘까지 올려주더라고요 아주 감사했습니다 근데 또 그 메이크업을 우리 미유의 아이템들로 하고 갔다는 게 저는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암튼 우리 미유의 아이템들은 가을 뮤트 컬러랑 그리고 봄웜 컬러가 많아요 그리고 정말 완벽한 코덕이라고 하네요 오늘의 영어방 미유는 바로 나야나래요 나야나 우리 미유가 또 이렇게 귀여운 멘트까지 적어줬고 그리고 우리 미유들이랑 감자랑 가은이랑 우리 제이미랑 미유들이랑 꽃길만 걷자고 약속하자고 응원한다고 사랑한다고 귀여운 멘트까지 적어줬으니까 우리 다른 미유들도 귀엽게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봐주시길 바랄게요 암튼 제가 미유의 템들 아주 꿀템들을 짱짱하게 모아가지고 정말 예쁜 컬러들로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일단 스킨케어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미유는 멘튼 구아바 70 스킨 토너 진정 패드팩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앙꼬 누나 미유한테 저도 이거 추천받아가지고 제가 이 패드를 구매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바로 토너 패드 추천 영상까지 찍을 정도로 정말 푹 빠진 패드팩이에요 이거 제가 알고 있는 제 지인인 그 뷰티 유튜버 뽐니님 마켓을 제가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사실 토너 패드 완전 쓰는 것만 쓰는 스타일이라 약간 궁금은 했지만 구매까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우리 미유가 추천을 해줘서 저도 마켓통에 구매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화장 전에 사용하면 피부 열감 낮춰주고 수분 채워주는 패드라고 저한테 추천을 해줬는데 딱 그 말이 맞더라고요 지금 이거 보시죠 토너 패드 엄청 얇은 거 보이세요? 그리고 왕커 왕커서 이렇게 토너 패드팩 해주기 진짜 딱 좋고 밀착력도 너무너무 좋아요 한 3분에서 5분 정도 짧게 하고 떼어내면 요렇게 수분이 가득가득 1차적으로 충전되어 있고 그다음 미유의 기초템 나가보도록 할게요 미유의 기초템은 바로 바로 무엇이냐 웰라주 리얼 히알루로니 크림을 추천을 해줬어요 요거 요거 이거 근데 너무 공교롭게 제가 저번 웜톤텐 미유 메이크업 했을 때도 이거 추천받아서 이거 사용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진짜 우리 미유들이 꽤 좋아하는 요즘 핫한 크림인가 봐 보습크림 수분크림 제형이라고 해서 구매해봤는데 진짜 이 말이 딱 맞더라고요 화장 전에 소량 발려주면 화장하고 또 속건조도 안 느껴지고 베이스 밀림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라고 우리가 미유가 말해줬는데 딱 그게 맞아요 제형이 좀 포슬포슬한 제형이거든요 끈적한 수분크림 버터크림 제형도 아니에요 뭔가 공갈방 같은 제형? 얘가 화장 전에 사용하면 딱 괜찮은 그런 수분 보습크림이에요 소량씩 발라주면 좋아요 어머 맞다 나 앰플 까먹었네 아니 그리고 미유가 웰라쥬 리얼 히알루론이 추천을 해줘서 제가 이거 앰플까지 준비했거든요 이거는 웰라쥬 블루 앰플 같은 라인의 히알루론산 앰플인데 이거는 수분 탄력 강화 앰플이에요 근데 얘도 속건조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서 나도 이거 가지고 왔죠 제이미포의 추천템 또 슬쩍 껴내오려고 슬쩍 보습충전 완료했습니다 나 요즘 여기 어드름 난다 또? 미쳤어 이거 뭐야? 북투칠성이야 뭐야 스펀지로 좀 불필요한 유분감 좀 걷어내고 그 다음에 우리 미유가 추천해준 톤업크림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글린트의 바이비디보브 톤업크림 이거 우리 미유가 진짜 글린트의 숨은 꿀템이라고 자부한대요 미유들 이거 보여요? 이거 지금 겉에 완전 더러운 거? 저도 이거 사실 몇 번 썼거든요 근데 이거 은근히 글린트에서 잘 만든 톤업크림인데 왜 아무도 모르는지 모르겠어 우리 미유도 나랑 너무 공감한 포인트가 똑같아 톤업크림 잘못 바르면 뻑뻑한 발림감과 허연 달걀귀신 된 경험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우리 미유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글린트가 우리 미유의 톤업크림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준 톤업크림이래요 촉촉하게 발리면서 내 피부에 아주 그냥 찰떡으로 녹아드는 그런 톤업크림 속건조를 잘 느끼시는 분들은 정말 기초 좀 탄탄히 하고 발라야 될 거 같아 파운데이션은 이거 더샘 거예요 이게 왜 안 유명한지 모르겠대 더샘이 컨실러 맛집인 줄 알았는데 베이스 맛집이더라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촉촉하면서 글로우한 피부 표현으로 마무리되는데 내추럴하고 얇게 표현이 돼요 이 친구의 최고 장점이래요 근데 우리 미유가 아주 야무지게 또 단점까지 적어줬어 커버력이 엄청난 친구는 아니라고 컨실러랑 같이 사용해주면 좋다고 했거든요 더샘 스튜디오 광채 파운데이션 이렇게 올려놓고 어머 뭐야 어딜 찍은 거야 이거 피카소 스펀지예요 봐봐 예쁘게 표현되지 피부 근데 저도 한창 이거 더샘에서 이 파운데이션 출시했을 때 저도 이 파운데이션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단점은 그거예요 다크닝이었어요 약간 시간이 지나면 그 처음 발랐던 톤보다 약간 좀 탁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다크닝이 있었는데 지속력은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 미유들이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제 나 여드름 자국 이런 걸 커버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 미유는 셀레피트에서 나온 뷰티 유튜버 토시 님이 참여했었던 컨실러를 추천해줬어요 셀레피트 톡신 컨실러라고 너무 아쉽게도 그 제품을 지금은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종인가 봐요 그래서 저는 대신 이 아워글래스 컨실러를 사용할 거거든요 얘가 질감이 이 더샘 광채 파운데이션이랑 잘 맞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사용을 할게요 숨겨버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미유의 아이템들 중 색조 메이크업에 나가보도록 할 건데 색조는 오늘은 제가 원래 항상 하는 루틴에서 벗어나서 색다르게 블러셔부터 해볼게요 블러셔랑 립이랑 그 다음에 아이까지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 미유가 색조템을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추천해줬는데 립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를 추천했는데 그 중 하나를 블러셔로도 잘 쓴다 했단 말이에요 그 중 하나가 이거예요 롬앤의 블러퍼지 틴트 포멜로 우리 미유가 얘 블러셔로 꼭 써보라고 제형 자체가 너무 사기꾼이라 치크로 써도 뒤집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진짜 바르고 뒤집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와 너무 이쁜데? 살짝 얇게 깔았거든요? 저한테는 뽀얀 살구 코랄 오렌지 느낌으로 올라오기는 하는데 블러셔로 써도 괜찮은 제형이다 제형이기도 제가 사실 스튜디오에 이 메이크업 하고 갈 때는 이거 블러셔로는 쓰지 않았거든요 블러셔만 단독으로 사용을 했어요 우리 미유가 추천했던 블러셔 이거는 이거 바로 이후에 사용을 할 건데 너무 예쁘다 뭐야 나 뉴진스야 뒤집어질게요 저 뒤집어 뒤집어져 그리고 우리 미유의 블러셔를 바로 올려보도록 할 건데 이 블러셔는 우리 미유가 나한테 영업당한 건가 아세요? 푸드 우리 코덕미유가 저한테 영업을 당한 블러셔라고요 이거는 투웨이엔 러브로지 블러셔고 제 원래 본템은 이렇게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미 장례식을 준비하는 애라가지고 제가 얘를 새로 샀어요 이거 진짜 샵에서도 많이 쓰는 컬러라고 하는데 우리 미유는 얘를 먼저 사용하고 얘를 쓴대요 베이스 깔고 그 다음에 진한 컬러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웜톤 컬러가 진짜 뒤집어지게 예쁘다니까 또 뒤집으러 갈까요 저? 또 뒤집을까요? 기다려봐 알쓰 그만할게요 다음에 좀 진한 컬러를 포인트로 넣어주면 예쁜 블러셔 표현이 가능한 블러셔입니다 그리고 우리 립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를 추천해줬는데 뮤드에 요 오온핑크랑 그리고 웨이크메이크 소프트브릭 아까 블러셔로 사용했던 포멜로코 그 다음에 비바이바닐라의 핑크 색깔 립컬러도 추천해줬는데 그걸 제가 잃어버렸어요 술집에서 우리 미유가 추천해줘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데일리로는 이틀 들고 다니다가 이렇게 해서 잃어버렸잖아 진짜로 일단 비슷하게 해볼게요 근데 사실 사진 찍을 때도 비바이바닐라는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그때 사진 찍을 때 촬영했던 이 두 컬러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립 먼저 바르기 전에 일단은 오버립을 따고 그리고 바로 웨이크메이크의 소프트브릭 요거 진짜 이쁘 요거는 우리 미유가 얇게 깔아주면 좀 핑크베이지 느낌 나는 브릭 색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발라놓고 면봉으로 이렇게 옅게 바르니까 핑크빛 나면서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입술에 픽싱돼서 이렇게 입술 전체에 발라줬을 때 느낌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우리 미유가 진짜 컬러 제대로 봤다 진짜로 요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뮤드의 요 오온핑크라는 글래스틴트를 발라주면 너무 이쁘겠더라고요 요거는 미유가 다치발르라고 한 건 아니고 단독으로 추천한 글래스틴트인데 색감이 좀 여리여리한 편입니다 그래서 보험원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미유도 원래 강경 뽀송파 인간인데 이거 쓰고 나서 글래스틴트에 빠져버렸대잖아 빈티지한 핑크컬런데 민낯에 바르기도 좋고 매트한 틴트 나처럼 이렇게 발라놓고 위에 올려주기도 좋대 미유도 오! kill it! 와우! 와우와우! 진짜 너무 이쁘지? 나 이러고 사진 찍었어 얼마나 맘에 들었겠어요 요거는 헤이미쉬 거예요 나 헤이미쉬 팔레트 진짜 오랜만에 쓴다 우리 미유도 팔레트 부자래요 그래 코덕인데 팔레트가 이거 하나 딸랑 있으면 그건 코덕이 아니지 근데 코덕인데 요거 하나만 딱 나한테 추천하는 이유는 진짜 이게 찐템이기래 추천하는 거래 여기 팔레트에서 제일 추천하는 컬러는 이 색 쉬머한 로지핑크 컬러 애교살에 발라주면 끝장난다는데 나 빨리 보이세요? 빨리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먼저 사용을 할게요 눈두덩이에 음 괜찮네 이렇게 베이스로 바르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빠르게 베이스 발라줍니다 컬러를 그대로 언더에 깔아주면 되거든요 어 뭐야 나 성격 좋아 보여 그리고 이건 제이미포유 찐템인데 여기다 요 노베브 나띵을 올려주는 거예요 애교살라인에 컨실러로 먼저 밝혀주고 샴페인 베이지 컬러 컬러 스틱을 이제 이 위에 올려주는 거지 근데 이게 진짜 사진 찍을 때 요렇게 애교살이 확 빛나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요 컬러랑 요 컬러 섞어서 눈 라인에 음영 넣어줬거든요 조금 사진이 잘 나와야 되니까 눈 길이를 확장시켜서 음영을 넣어주는 거죠 여기 삼각존 잡고 그 다음에 눈 쪽에 음영을 넣는 거지 조금 그 사진 찍을 때 붉은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쌍꺼풀 라인 살짝 넘어서까지 잡았어요 좀 이렇게 꿀그스름한 컬러만 사용해서 애교살 그림자 그려줄 때 그 라인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쫙 음영을 넣어주시면 눈이 위아래로 확장돼 보이면서 약간 고아 애교살 느낌? 이렇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애교살 요 컬러 사용해서 바르면 우리 미우는 뒤집어진다고 저한테 장담을 했잖아요 저도 이걸 빨리 애교살에 바를게요 제가 발라준 나틴 컬러랑 섞이니까 더 오묘하게 이쁜 것 같아요 이 컬러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이렇게 올려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컬러 요 컬러를 눈 앞머리에 올려줬던 것 같아요 이 팔레트 만능이야 우리 미우가 진짜 미친 팔레트 소개해줬어 나한테 어쩜 제 미우템 컨텐츠가 이거 거의 사기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미우들이 진짜 나 할 때마다 완벽한 템들을 소개시켜줘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오해하겠어 내가 주작하는 거라고 오늘 아이라인은 미우가 추천해줬던 아이라인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네이처리퍼블릭의 브라운 젤 라이너고요 제가 이거를 배송이 와야 돼가지고 제가 그때 막 당일날 구하지 못해서 프로필 사진 찍으러 가는 날에는 이 아이라인을 사용하지 못하고 오늘 진짜 처음 사용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어떨지 지금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내장된 브러쉬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게 뭔가 젤 라이너랑 리퀴드 사이에 있는 아이라이너래요 입구가 팁이 요렇게 생겨서 양 조절하기가 쉽다는데 진짜 이런 건 정말 양 조절하기 쉽거든요 요걸로 한번 제대로 기깔나게 아이라인 그려볼게 오늘 약간 수전증이 좀 심해서 이거 거울을 거의 콧구멍 밑에다 갖다 대고 이렇게 라인을 그려야 돼 뾰족한 면봉으로 끝을 이렇게 살려주면 됩니다 자 이제 음영을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사진 찍을 때 좋은 거는 매트한 섀도우인데 얘네는 좀 펄이 있는 음영 섀도우란 말이지 목구리에 매겨주고 그 다음에 브러쉬에 남은 양으로 얘를 끌고 밑으로 내려와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우리 미유의 꿀템 하나 더 나와 뮤드의 리파인드 미 펜슬 라이너 뮤티드 로지라는 컬러인데 이거는 쿨톤도 완전 가능한 컬러 아이라이너 이거 딱 어디다 쓸지 감이 오시죠? 트라이앵글점 삼각존에 쓰시면 좋다고 우리 미유도 직접 그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언더 점막에 그어주거나 삼각존에 쓰면 좋대요 이거를 어머 나 손 흔들리는 거 어머 왜 이런다니 언더 점막에 좀 이렇게 깔끔하게 바를게요 우리 미유의 아이템들로 메이크업 대충 이렇게 대강대강 완성되어가고 있고요 속눈썹을 붙일 건데 속눈썹 붙일 때 우리 미유가 추천한 트위저 피카소 트위저까지 사용을 해볼게요 엘스몰 이거는 그냥 군데군데 붙여줄 거예요 프로필 사진 촬영하러 갔었을 때도 요거 사용했거든요 암튼 잘 붙여볼게요 특히나 사진 찍을 때는 속눈썹을 붙이고 안 붙이고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물론 포토샵 선생님께서 나의 눈의 크기를 결정을 해주시는데 도움을 주시겠지만 이 속눈썹이 메이크업 느낌을 확 살려주기 때문에 프로필 사진 셀프로 찍으시는 분들은 그 전날에 손가락 하나가 뿌라질 정도로 진짜 연식을 하셔서 무조건 붙여서 사진을 찍는 거를 추천하고 싶어요 자 위에 속눈썹 이렇게 거의 붙였고 그리고 언더 속눈썹도 붙일게요 언더 속눈썹은 코링코 톡톡래쉬 사용을 할 거고요 요거 속눈썹을 언더까지 다 붙여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유가 추천해준 속눈썹 마스카라 하나 빨리 빨리 바르게 바르바 르르르르르르르르르 혀가 너무 꿔요 왠니 빨리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거 우리 미유가 4통 쟁여놨대요 4통 이거는 진짜 저도 처음 써봤는데 우리 미유 말대로 가닥 속눈썹 연출하기 너무 좋고 섬유질 없이 속눈썹에 깔끔하게 발리는 스타일이라서 요즘 유행하는 그런 속눈썹 연출하기가 좋은가봐요 되게 파리다리 안되면서 이렇게 잘 올라가가지고 좋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에는 증명사진이 아니다 보니까 좀 화려한 느낌 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글리터까지 넣었었거든요 욕심쟁이를 차차했어요 그래서 글리터까지 넣어보도록 할게요 코드글로 컬러의 블링글리터 사용을 했고 요런 컬러입니다 잘 안보이네? 민망할 정도야 눈 떴을 때 반짝반짝 티가 나도록 눈 위쪽에 요정도로 올리고 요런데다가 한 번 더 찍어주면 조금 더 존재감 살리기 파우더는 우리 미유의 파우더를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 미유가 요 스킨푸드의 피치 보송 파우더를 많이 쓴대요 갓성 비템인가? 근데 진짜 노세범은 썼는데 스킨푸드 이거는 처음 쓴단 말이지 쉐이딩은 미유가 따로 추천해준게 없어서 그냥 페리페라꺼 일단 제가 턱 쉐딩을 조조조조조지 무시하도록 하고 하이라이터도 제이미포유 추천돼 디오르 다 부셔지는 디오르 바이브 우리 샵 원장님의 손가락이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깔짝깔짝 그다음에 요 오묘해진 컬러를 갖다가 끝에 이렇게 발라버리면 이 하이라이터 너무 이쁜 것 같아 그리고 전 여기 일부러 광도 냈었거든요 우리 미유가 추천한 핫킷의 브로우를 사용할 건데 핫킷 제품을 미유 덕분에 많이 써보게 되네요 오늘 짱구 눈썹이 절대 될 리 없는 그런 슬림한 브로우라 했단 말이죠 이게 발색이 진짜 자연스럽고 삼각형으로 생겨가지고 그리기가 초보자들도 편하다고 한 것 같아 눈썹 봐 완전 잘 그려졌죠 암튼 메이크업 끝났고요 프로필 사진 촬영했을 때 어떻게 머리 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 리본핀이 필요하거든요 무신사에서 내 나이와 완전 잘 어울리는 너무 잘 맞는 요런 리본핀을 구매했어요 고작 요 리본 두 조각 따위가 만원이었나 2만원이었나 이거 두 개에 2만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암튼 머리 좀 하고 올게요 머리를 땋을 거거든요 짠! 머리를 이렇게 하고 갔어요 이 부분으로 따고 이 리본핀을 두 개 세트 사서 색깔들로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나 진짜 처음에 갈 때는 택시 타고 갈 때까지 이렇게 추리닝에 이 리본핀을 달고 간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공교롭게 사람이 굉장히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한 다섯 명인가 여섯 명이서 같이 한꺼번에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시간 한 1분도 안 돼 30초 남짓이 나에게 지옥 같은 30년 같았어 리본 달고 요렇게 해서 미유템 메이크업이 끝이 났고 미유 덕분에 정말 예쁜 프로필 사진이 나왔거든요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그냥 극히 일부 원본 사진을 제가 좀 뽀샵한 사진이고 인스타에는 우리 작가님이 직접 보정해 주신 후보정 사진을 올릴 예정이에요 우리 코덕 미유가 저에게 완전히 요런 인생 메이크업을 선물해 줘가지고 저는 또 선물을 쏘야겠죠? 우리 미유에게 엄청난 선물을 또 쏘도록 할 테니까 우리 미유는 영상 시청 후에 DM 바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미유 메이크업은 봄웜템으로 준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들 혹시 알려주고 싶으신 아이템 있으면 알려주셔도 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